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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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푹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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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진짜 삼류인생 된다. 알겠어? 무서운 거야. 절대 무서운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어? 어찌됐건 이전까지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다 좋다 그거야.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능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 그럼 점수가 올라. 그 경험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걸 듣는 이 시점부터 수능 볼 때까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좋겠고 꼭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할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잠깐 한번 공개를 좀 할 테니까 듣고 그대로 좀 따라와주면 좋겠다. 선생님이 당연히 가장 좋은 강자가 불꽃 개념 강의겠지. 그러나 지금 시점에 불꽃 개념을 다시 다 듣는다? 그건 좀 오버지. 그러니까 불꽃 개념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 무조건되는 불꽃 개념이 있는데 이 불꽃 개념 강의는 지금 만약에 듣는다면 선별적으로 듣는다. 선별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직도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그래도 찾아서 들어야 돼. 계속 모의고서만 본다고 그게 메꿔지지 않아. 알았어? 어쨌건 구멍이 나 있고 내가 잘 약한 부분은 한번 제대로 꼼꼼히 봐야 돼. 그러니까 불꽃 개념을 처음부터 다 봐야지 하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약해. 내가 이 개념이 흔들리고 있어. 나 여기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은 이걸 찾아서 들으시면 돼. 알았죠? 이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 알겠죠? 그럼 이제 뭘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꼭 좀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이미 다 완강이 됐는데요. 불꽃. 다 불꽃이에요, 선생님. 찍기. 파이널. 아, 여러분. 불꽃 찍기 파이널. 이 강의가 지금 가형, 나형 모두 다 완강돼 있어. 완강돼 있어. 한 30몇 강 정도 돼 있는데 여러분 저랑 같이 강의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러닝타임이 한 강당 30, 40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30몇 강이라고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자료실에다가 또 1강 옆에다가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한 계획표도 다 올려놨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거 불꽃 찍기 파이널 강의는 진짜 필수로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총정리하는 강의야. 총정리.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뭐 하는 거야? 총정리하는 거야.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여기서 뭐 특별하고 새로운 내용이 팍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두 공부한 내용을 뭐 한다고? 총정리해드릴 거야. 개념도 정리해드리고 기출도 정리해드리고 이번에 이런 게 잘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고 모든 선생님의 생각들을 이번에 여러분이 수능장에 들어갈 때 꼭 갖고 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해주는 불꽃 찍기 파이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너무 좋아. 들어본 사람들 다 너무 좋다고 그럴까요? 주변에 아마. 그래서 이게 무슨 광고하고 이러지도 않아. 근데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들으면서 그게 다 입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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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좋아. 알았어? 믿어줘. 알겠지? 그래서 이거 불꽃 찍기 파이널 이거 꼭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등급에 상관없이 뭐 1등급이다. 나 만점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총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총정리. 선생님이 해줄게. 아주 좋아. 선생님 저는 많이 좀 모자라요. 모자라. 모자란 사람들 이거 들으시라고. 들으면서. 들으면서 선생님. 근데 그래도 총정리하는 거니까 압축해서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그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혹시 나왔다 치자.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이걸로 메꾸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불꽃 찍기 파이널은 일단 진도에 맞게 쭉 나가시고 듣다가 그래. 총정리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 나왔다 쳐. 나 저 잘 모르겠는데. 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불꽃 계정 가서 찾아보면 돼. 알겠어? 이렇게.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여러분 총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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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여러분 말판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탑재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개념과 그 다음 뭐야? 기출이죠. 기출. 기출. 기출은 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해요. 왜? 기출 문제는 이번에 지금 현재 수능을 출제하러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실 거야. 그 교수님들이 가장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꼼꼼하게 분석하는 자료가 기출이야. 기출. 기출.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그 무엇보다 꼼꼼하게 기출을 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안 볼 거야? 그럼 안 되지. 그치? 기출 문제는 그냥 외워야 된다. 딱 외운다는 표현이 맞아. 딱 보면 그냥 이게 답 34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알겠어? 기출.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 아니야. 아 기출. 쌤. 평권권만 풀까요? 교육청 풀까요? 사관학교 풀까요? 말까요? 여러분 평권권 풀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교육청 사관학교 얘기해보자. 그러면 수능 출제할 교수님이 지금 들어가서 그래 평권 딱 봐. 사관학교 교육청 문제를 딱 보고 아 교육청 사관학교는 버려 버려 버려. 보지 마 보지 마. 이러실 것 같냐? 한 번만 딱 생각해. 한 번만. 교육청도 사관학교도 이번에 수능 볼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본 입시 자료야. 또 본 시험이야. 그 시험 문제를 문제가 구리니까 보지 말자. 이러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보실 거야. 구리면 구린대로 좋으면 좋은데로. 그런데 교육청 문제가 사관학교 문제가 평가 문제보다 조금 구리고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해서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별 잘 못할 거 아니니. 그렇지? 또 마구잡이로 막 넣어놓은 두꺼운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게 능사도 아니고 또 그래 그렇게 다 푸는 것도 좋은 태도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저 앞에 3월달, 4월달, 2월달 이런 겨울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간 없는데 언제 그러고 앉아있어.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의 무조건 오르는 불꽃 적중백제라는 강의가 있어. 이걸 선생님이 기출백제라고 안 하고 적중백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무조건 나오는 정말 중요한 평가함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청에 있는 모든 기출 중에 진짜 진짜 잘 선별해서 백문제를 선별해놨다. 알겠어? 딱 백문제. 확통 백문제, 수투 백문제, 미적원 백문제, 미적투 백문제, 기백 백문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해놨다. 그러니까 각 이과든 문과든 300문제가 되겠네. 그래도 우리가 기출 300문제는 봐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웃기지 마. 왜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300문제도 못 봐. 300문제도 못 봐.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건 아니야. 볼 수 있다. 알겠어?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적중백제에 있는 문제는 꼭 봤으면 좋겠고 또 근데 하나 더 그래. 적중백제를 지금 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올리대. 쌤, 저요. 막판에 그래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올릴 건데 제 목표가요. 2등급이에요. 저 2등급만 맞으면 좋아요. 그러니 쌤, 적중백제 보니까 21번, 30번, 29번 이런 문제도 꽤 있던데 그 문제는 제가 안 봐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노. 절대 아니다. 얘들아, 21, 29, 30 나왔던 기출은 말이지. 기출은 말이지. 그거는 개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 기출 문제를 푸는 데 쓰였던 아이디어들이 더 쉽게 바뀌어서 얼마든지 십몇 번, 이십몇 번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던 기출도 선생님이 여기다가 넣어놓은 문제들은 무조건 싸그리다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해가 잘 안 가면 못 풀겠으면 강의를 들으라고 적중백제는 제가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듣고 저렇게 저런 접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적어놓고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간이 없네, 뭐네 하지마. 점수 올릴 수 있어. 우리 마지막에 벼락치기가 얼마나 위대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거야? 내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제일 나쁜 버릇이 뭐라고? 포기하는 버릇이라고. 뭘 중요해. 그리고 게다가 또 수능이야. 진짜 중요한 여러분 인생인데 이걸 포기해 마지막에. 아유 몰라. 나 이럴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이 중요한 시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결과는 지금부터 하늘에 맡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이제 기본 커리큘럼인 거. 그 다음 뭐 있어? 모의고사가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가 1, 2, 8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엄청 많아.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그 다음에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있어. 시즌 1은 이거 10회. 시즌 2 7회.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5회. 세상에 총 22회다. 알았죠? 이것만 다 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럼 1, 2, 8 모의고사는 뭐냐. 21번, 30번 또는 29번, 30번. 킬러 문제 두 문항이 없는 28문제로 이루어진 모의고사. 이거 뭐냐면 전략이 이거야. 28문제 다 맞춰서 1등급 받자. 뭐 이런 모의고사예요. 알았어? 물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저는 목표가 2등급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은 더 얘기할 거 없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미 퀄리티 끝내준다. 알았어? 끝내준다. 이 진짜. 풀어본 사람들 알아. 알았어? 그래서 이것도 퀄리티 진짜 끝내준다. 알겠죠? 어, 끝내준다. 그럼 자꾸 시즌 1, 2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즌 1이 조금 더 쉽다. 시즌 2가 시즌 1보다 조금 더 어렵다. 이 정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건 그래도 막판에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즌 1 10회니까 그래. 시즌 2 푸는 거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 시즌 2. 어, 이거 지금 풀면 좋아. 물론 시즌 1 시즌 2 다 풀래요. 더 좋아, 더 좋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아, 이거 5회 딱 나오는데 얘는 뭐야? 1번부터 30번까지 다 있고 킬러 문제까지 탑재된 모의고사인데 6월 모평, 9월 모평 다 반영했고요. 그다음, 이 불꽃 파이널 모의고사 OT 가서 한번 들어봐봐. 그때 내가 또 자세히 한번 떠들었는데 얘들아, 진짜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퀄리티. 두 번째, 해설 강의. 뭐, 둘 다 완벽합니다. 알겠습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퀄리티 진짜 제일 좋아. 가성비도 뛰어나게다가. 싸! 5천 원이야. 알았어? 싸! 가격도 싸. 근데 싸다고 후졌다? 절대 웃기지 마. 완전 짱! 알았어? 진짜 퀄리티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줘. 정말 끝내준다. 퀄리티가 끝내줘. 그다음, 해설 강의? 더 얘기할 거 없죠?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데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다 이해될 수 있게 엄청 쉽게 잘 설명해 드릴 거다.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거든.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고 나랑 같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한테 익숙해졌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때 보면 선생님 강의 안 듣고 이제 다른 모의고사 수업 들으러 가는 애들이 좀 있었어. 걔네들이 전부 다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맨날 계집판에다가 또 선생님한테 카톡 문자로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 아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불꽃 파일이 이제 올해 이게 처음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 시작한 거야. 원래 128 모의고사까지만 하고 내가 끝냈었더니 아 마지막에 30번까지 있는 모의고사를 풀고 싶은데 선생님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 푸는데 풀고 와가지고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강의가 안 들려요. 선생님 강의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선생님 강의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갔더니 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알았어요? 근데 퀄리티에다 강의까지 선생님이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 불꽃집기 파이널 계획표에 맞게 총정리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걸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찾아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중백제 제가 그러고 또 적중백제도 이제 계획표를 한번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계획표 계획표 이거 계획표 올라간 대로 해가지고 잘 좀 따라와가지고 적중백제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딱 선빵했으면 좋겠고 알겠어? 완전히 그러니까 300문제를 왜 못해 할 수 있어. 기술까지 완벽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저는 2등급이 목표예요. 그럼 이거 풀면 돼.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이제 여러분 1등급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최선을 다 합시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남은 막판 뒤집기 커리큘러 알았어? 막판 뒤집기 커리큘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절대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마무리 지어봐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 우리 벼락치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 마지막 날 미친 듯이 밤새우면 점수 팍 막 오르고 이러잖아. 우리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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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